나는 뱀파이어 빨아도 괜찮을까 무리야 무리야 라고는 심술쟁이네 확인해보고 싶어 피유를 토한다 해도 절대 절정이야 선거니더 굽혈구 박은 없는 깨버 최선의 최고를 빨아먹는 깨버 비린내려 풍기는 해체는 내도 말할 수 없는 환각을 이루 내 몸을 나에게 맡겨줘 엘이제 내 존재는 치명적인 게 아닌 치명상이야 니비를 빨아먹는 몸을 왜 알지도 못하고 아주 멍청이니 모두 갖다 바치네 아리겐에 함께해줄 바인 나한테 주는 게 병도 없고 고교란 진짜로 만들어주세요 생태계 겨울 안정림의 등장 애매한 목을 물을 들은 점은 긴장 나 없는 사계 빛 빨아먹더니 몸집이 컸다고 배는 게 없지 절대 절정대 학살의 연장 나는 뱀파이어 빨아도 괜찮을까 무리야 무리야 라고는 심술쟁이네 확인해보고 싶어 피유를 토한다 해도 절대 절정이야 뱀파이어 절정 치라는 순간을 방해하지마 잠깐만 눈 널고 있으면 하찮은 인생이 한 번을 바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우리의 것이지만 낮에는 우리의 거리는 아냐 하찮은 모기가 꼬인다면 얼봐서 죽이면 되는 거 아냐 절대 절정대 학살의 연장 예이 난 천둥이 광하고 지듯이 내 밤에 뇌올리는 짝하나 소리와 깍하나 소리와 빵하나 소리가 들리려고 조금 있다 뿅뿅 소리야 왜 존재를 어떻게 알았대 너를 비호파면 이름에 물어대 어? 안드레스 세버스찬이 루이 주니어? 절제절명대 위기의 연장 야 이 여저씨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옷도 이상하게 입고 어? 신혼 조회할 거 아녜요 이름이 뭐냐고 어? 안드레스 세버스찬 루이 주니어 봐 맞는데 빨리 써봐 류현중 아니야? 나는 뱀파이어 바라도 괜찮을까 무리야 무리야 나고는 심수쟁이네 확인해보고 싶어 피유를 토한다 해도 절대 절정이야 뱀파이어 절정 치라는 순간을 방해하지마 잠깐만 웃나고 있으면 아차는 인생이 한 번을 바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우리의 것이지만 낮에는 우리의 거리는 아냐 아차는 보기가 꼬인다면 널 봐서 죽이면 되는 거 아냐 절대 절정대 학살의 연장